감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! 하이틴팬스, 안녕하세요! 편집, 화이팅! 시 없는 거 다시 쓰세요! 찔소! 러미 따라 이제는 알아 행복 다 대신할 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드리히히히 와 근데 진짜 무섭기도 하다 하다 아 진짜 무서워 무서워요 막상 collection 어떤게 무서워 따라좀 주세요 와아! 와아! 너무 좋아! 와아! 아아! 찾는 거 이럴 거 같아. 너도 한 번 지내줘. 10원 찾는 건데? 가격대로 다 분류하는 건 아니겠지? 아니 아니 아니. 그냥 금색 다 빼자. 금색 10원 다 빼자. 아니 금색이 너무 많은데? 이거 이거 이거. 이런 색 빼자. 금색. 금색 말고 금색. 힌트 조금 지히면 안 빼려? 힌트. 그기자들 다 애교 못한다. 그 다음. 공전 힌트도 주시면 안 돼요? 공전 힌트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? 진짜. 저희가 오늘 미꾸라지도 만지고 버스팩 타고 옷도 다 사왔다. 옷이 다 버리고 있는데? 그건 알고 있죠. 그건 알고 있어요. 저희가 지금 10개 정도 셌는데 포기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이거 다 정리하고 가자. 저희 열심히 했으니까 수고비로 한 5,000원만 챙겨갈게요. 나 이게 미꾸라지로 뭐 어떡해? 약간 갯벌에서 우리가 그렇게 구르고 먹는 밥이라. 이게 무슨 기계가 담길 거야. 약간 우리 시골에 놀러 온 서울 소녀들 같아. 날씨가 너무 많이 써있어. 그래. 열의 안심이...